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역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건데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 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배뚜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오미의 분노와 욕은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되게 심각한 문장인 거 아니에요? 전 그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래도 안 해주세요. 불교에서 보는 불교와 정치, 또 개신교에서 보는 개신교와 정치, 카도릭이 보는 카도릭과 정치가 과연 똑같은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각자 다른데 그걸 다른 종교의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생각이 다른 종교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이야기가 우리나라 현실에서의 각 종교의 어떤 관련성인데요. 방금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이런 불교나 개신교나 천주교가 비슷한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건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현실에서 국내 상황에서는 사실 많은 지분을 개신교가 가지고 있어왔죠. 왜냐하면 일제해방 이후 미군정 시절에 결국 그 당시 미국의 입장과 함께했던 개신교가 그 이후에 특히 미군의 지지를 받는 이러한 당공을 내세운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당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적폐 세력의 근간에 개신교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에 빌붙어서 실질적으로는 천주교나 불교 역시 위쪽에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늘 그들과 기독교, 개신교와 함께하면서 실제 이런 기득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역시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가장 큰 종교적 기반은 저는 개신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 제 잘못입니다. 미국 고수 개신교. 그렇죠. 그렇죠. 네어컨. 그리고 그게 현재 우리 국내 개신교의 지류를 어쨌든 이루고 있는 거고 거기에 천주교와 불교가 실질적으로 보면 초라하게 붙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 교수님 좀 섭섭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는 불교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사찰이 기본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면 불법 사찰이 많으면 이거 진짜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항상 먼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층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저는 이 단어를 쓰지 말고 종교 지배층, 종교 지배자 이 단어를 쓰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에서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지도 편달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 종교 보면 종교 지배층은 돈과 권력을 쥐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력이나 매력은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권력은 주고 있는데 권위는 못 주고 있는 이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종교 지배층과 종교 지도층을 좀 구분했었으면 어떤가. 우리는 구분하죠. 저는 종교 재벌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무너가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더 좋습니다. 아니면 종교 권력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다 통칭해서 말하자면 종교 사기꾼들이지. 종교 장사꾼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부수개신교의 영향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부수라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그래도 그건 사이비까지는 아닌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티나게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티나게도 해요. 좋찬기다 이런 거 한다고 해도 이게 우리나라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어떤 정치 행위를 한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번 정부는 유난하게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공의 한마디 하면 그게 바로 반영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반영되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신촌지가 갑자기 훅 나와서 공원에서 이제 막 삐라 뿌리고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기존 종교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거부감이 강한.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또. 입국 닫고. 왜 그럴까요? 입에 꿀 발라놨나? 그렇죠. 저는 제가 그게 바로 정치와 야합한 국내 종교의 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은 현 정부가 어느 종교와 붙어 있어도 자신들의 지분이 확보되거나 강화된다면 전혀 관여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대선 한참 천리할 때 올해 초 불교가 전국 승려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 편한 불교의 공원 파티에 대해 사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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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끄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문화의 청이 나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통행료, 사찰 통행료권하고 또 성질을 왜 천주교와 불교, 천지남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하냐 이런 걸 가지고 전국 승려대를 하면서 문재인 타도 이런 걸 한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 사안이 그때 새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내 어떤 정치와 야합한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부릴 뿐이지 누가 나오건 사회비가 나오건 천공이 나오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컨텐츠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성경에다 소름껏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나라도 아니고 남미처럼 국교를 기독교를 하고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치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공적인 인물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엄격하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정치 행위에 금지잖아요. 그러면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대해야 된다고 봐요. 종교인들만큼 사람들한테 대중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들이 없는데 종교인의 정치 참여 금지 하던가 적어도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정치 참여 금지 말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지. 정치 말하면 안 돼. 정치 말하면 안 돼. 심지어 교사들도 못하고 있는데. 야 양이삼이 너 목해나 해라 이렇게 하는. 그게 권력자들의 논리이 있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게 목사, 목사, 신부님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정치 행위에 우르르 다 몰려가지고 종교도 그렇고. 뭐야 이게. 우리가 왜 이 방송을 먼저 시작하게 됐냐면 낱개조선 정치방송은 아닌데 종교방송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하게 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그러면 정치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지? 스스로 우리 스스로 먼저 대화를 먼저 해본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실은 이 주제를 잡은 건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게 두 가지 같아요. 정치와 종교의 야합. 이거 엄청난 문제이잖아요. 감독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또 정교 분리니까 교회, 목사나 종교인들은 정치에 대해 그냥 꽉 이 닦고 있어. 절대 말하지 마.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맞는가. 이 이슈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종교방송에서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종교인이면서도 동시에 시민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고 정치적인 발언 혹은 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정리해야 될 이야기 같아요. 아니 근본적으로 저는 불교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니네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해라. 사회에. 지시를 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 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니네가 살고 있는 현생의 삶에서 영향력을 끼쳐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 예수님도 가서 자기 희생을 한 것 자체가 정치 참여를 아주 극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낙개족 방송이 다른 이른바 종교를 이렇게 내세운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정치만 다루는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인가 원불교 방송 어디 채널에서 순임 신부 목사님이 한 분씩 나와가지고 순수히 종교 내부 문제를 다룬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종교 내부 얘기만 했어요. 순임 목사 신부의 개인적인 삶이나 종교 내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방송은 정치와 종교 얘기는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또 그 반대쪽의 프로로서는 예를 들면 김호준, 김용민 또는 우리 이런 정치 유튜브들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정치만 순수히 다루지 정치와 종교에 관해는 관여 문제는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하는 이 낙개족 프로그램 나를 깨우쳐 좋은 세상 좋은 나라 만들죠. 이것은 제 생각에는 독창적인 장르를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수히 종교만 다루고 있지도 않고 순수히 정치만 다루고 있지도 않고 정말 종교 입장에서 정치를 종교 입장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를 하면 한국 방송 역사상 본격적으로는 처음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아주 이게 바람직한 방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이 개념이 언제 생겼을까요? 사실 중세 때는 종교 권력이 곧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왕들이 등장하면서 뭐 그런 세속 권력을 나눴지만 교황한테 가서 무릎 꿇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근대의 사회가 되면서 그러한 종교 권력으로부터 시민들이 그 권력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명확히 선을 긋기 시작했죠. 근대화 과정에서 그런데 이 선을 긋을 때 그거는 그 당시 시절에 너무나 타당한 어떤 흐름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너무 지나친 힘을 가지고 교황이 왕을 임명해버리니까 모든 삶을 지배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또 방금 우리 진보 무신론자 진보 최감독님께서 불교는 잘 모르겠다 했는데 불교의 스탯 이 시탈타 부타는 사실 왕도 다 만났어요. 그러면서 왕한테 제대로 된 정치를 해라. 정치 멀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민들도 만나면서 늘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데 왕한테 요구한 건 뭐냐 정치의 본질이 뭐냐 너 그거 제대로 해라. 이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삶을 위해서 네가 정치를 하는 거다라는 걸 늘 주지시켰습니다. 정치 참여했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불교는 이런 정경불리라는 말 이런 거 없습니다. 아 불교는 그런데 요즘 조교종단이나 한국 불교의 찌질이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그렇게 왜곡시키고 개인 수행으로 몰아간 거지 아예 이 부처는 본인의 삶이 정치에 관여하고 현장에 관여하고 정치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를 끊임없이 설파했습니다. 정치 권력에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가 좀 더 그런 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그러면 교수님 불교에서는 정교 분리라는 단어가 있지 않고 불교가 정치 참여 또는 정치 비판이 아주 자연스러운 불교의 흐름이라 말씀이죠. 그 점을 좀 더 세밀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요. 정치에 관여한다는 게 이 불교의 수행자들이 정치의 그런 어떤 직이나 직함을 갖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정치에 바른 정치에 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처 스스로가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치나 종교나 인간의 삶을 위해서 있다는 것에서 같이 풀어가는 같이 만나는 또 서로 관섭해야 되는 이런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스님이 국회의원직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스님이 행정부의 장관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그 정도 이야기는 있나요? 그럼 그걸 규정한 건 아니고 그 당시 국회의원직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러한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는 거기 때문에 무슨 정치직에 나가서 승려가 거기서 직을 갖고 뭘 해라 이런 것까지는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각자의 역할에서 조언 정도 해주는 걸로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누구나 오히려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독당도 있고 지금 불교당도 있고 역시 좀 더 정리를 한다면 그러한 불교에서 어떤 전문 종교인 승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정치직을 갖는 것은 얘기 안 했지만 신도들은 당연히 좋은 정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참여하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치가 사람들의 삶에서 펼쳐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한다는 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에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카토릭 주교들이 이른바 산부의회에서 국회의 구성원을 차지했고 오늘날 성공에도 영국 의회도 성공의 일부 주교와 신부들이 국회의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토론하는 이 주제는 스님 목사 신부가 한국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느냐 그거라기보다는 한국 종교가 지금 정치에 비판하고 개입하고 이권을 획득하는 그 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핵심은 이렇게 정교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세 카톨릭이 워낙 교황의 힘이 세고 정치에 너무 깊은 관여를 하니까 정교 분리라는 것을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 종교가 종교가 아니 교회가 정치에 이미 깊은 관여를 했어. 독재자들에게 아부하고 조찬기도회를 하면서 막 그 진짜 말 그대로 똥꼴라 빨아주듯이 그런 짓을 하면서 뭘 어떤 혜택을 얻었냐면 영락교회 있잖아요. 영락교회가 천리교 지난번 우리 12구 이태원 참사에도 있었다는 천리교 있잖아요. 그 천리교가 일본 종교입니다. 일본 종교가 물러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라든지 자기네 어떤 종교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비니까 국가가 이승만 정부가 다 불화를 해요. 영락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요? 네. 천리교 자리였어요. 영락교회가 뭐 했습니까? 4.3사건 한경직 목사가 제가 지난 우리 제주 촛불집회 가서 제가 진짜 4.3사건에 대해서 제가 별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사죄했는데 한국교회가 그렇게도 존경에 맞이하는 한경직 그 양반이 4.3사건의 주범으로 서북청년단을 만들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 동적을 죽이는 10분의 1이나 죽이는 제주 양민들을 그런 짓을 해놓고 자 그거는 누구 좋으라고 한 거 이승만 헬렐레 하면서 이승만한테 그냥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승만 좋은 쪽으로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는 자기들이 뭔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종교불리를 외칩니다. 이게 언제는 야합을 하고 그래서 막 밀어주고 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래놓고는 뭔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종교불리니까 뭐 우리는 말하지마 이렇게 해놓고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뒤에서 도와주고 뒤에서 그러는지 대놓고 하는지 뭐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민주정권이 들어서거나 그러면 그때는 뭐 또 뭐 종교불리니까 뭐 종교불리도 아니야 그때도 영총 까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개념은 이제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교불리다 그래서 사실 종교가 세상에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게 기본 자세인데 종교불리라는 말로 오히려 종교를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네 완전히 그 종교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만드는 논리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건 오히려 종교를 왜곡시키는 거죠 종교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그러면서 뭐 본인들에게 유리할 때만 이 정치 권력의 야합학이 아니라 늘 그래왔어요 이 종교 권력자들은 그것들이 그러한 국가의 권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한 그리고 이득을 보장해 준다고 확신하는 한 어떤 정권이건 야합하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 종교 집단의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또 신도들을 동원해서 막 야단법석을 하죠 종교분리라고 평소 얘기하던 자들이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바라보지 않으면 종교 권력자들한테 우리는 늘 휘둘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된 거네요 정교분리가 원래는 교회가 정치에 너무 관여하고 교회가 지배를 했던 중대사회죠 그렇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교분리를 한 건데 지금은 다시 정교분리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정치는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라 교회에서 세금을 내든 말든 우리가 11조를 얼마나 걸든 말든 니네는 신경 쓰지 마 우리는 나라법을 인간의 법을 따르지 않을 거야 이거 이 논리로 쓰는 거네요 우리는 해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부응해서 정치 권력들은 이 종교 권력을 자기의 야합하는 한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금도 안 걷고 마음대로 돈을 돈잔치라도 관여를 안 하면서 나라에서도 몇백억씩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 종교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투명한 세금 과세는 매우 필요한 겁니다 저는 늘 한국 교회가 세상을 망쳤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왜 그러느냐 그렇게 파워가 센가요 세상을 망칠 정도로 한국 사회를 망쳤나요 명단입니다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인정 해온 짓거리가 실제로 한국 교회가 워낙 큰 힘을 가졌던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세상에 관심 갖지마 정치에 관심 갖지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지금도 제 댓글에 이런 댓글 목사가 왜 너 자꾸 정치에 나서냐 기도나 해라 나라를 바꾸려면 그리고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목해만 해라 목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런 머리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게 채워져 있어요 왜 목사들이 계속 정교 분리를 외쳤으니까 그러면서 뒤에서는 해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한 축은 뭐냐 세상에 무관심해 라고 하면서 또 한 축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비판하지마 여기까지 하나 더 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 논리가 딱 그건데 그 이 찍들 논리가 그거거든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그런데 난 이번엔 찍을 거야 이거 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관심도 없지만 근데 저는 앞으로 만약에 목사님한테 목사가 뭐 목해만 해 이런 얘기하면 이 얘기하세요 양이삼 목사인데 목사는 목해를 하는데 양이삼은 나는 정치도 하고 다 하겠다 사회참여 하겠다 양이삼하고 목사하고 양이삼이 더 길잖아 아니 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 하냐면 왜 지금 이런 사회참여와 하고 있냐면 저는 개인적인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수적인 교육 목사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 때 돌아온 분도 안 던졌다니까요 그래서 좋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높이는데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심지어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개 진보적인데도 개혁적인데도 그런데 제가 교회 개혁을 위해서 한 7, 8년인가 죽어라고 뭔가를 해봤어요 심지어 가서 우리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정현 전병욱이 교회 앞에 가서 시위하고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막 피켓 들고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해 이 썩을 것들은 진짜 눈치도 안 보고요 쥐들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하다 지쳤어 그런데 그 지점에서 그럼 그들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눈치도 안 보고 그 짓을 할까요 쥐들이 왕이잖아요 그들이 왕이 되는 교인들이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권력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권력? 네 서로서로 뒷배가 되죠 그렇죠 이 정치 권력이 그리고 그 신도들 안에는 또 이 대형교회 안에는 수많은 법조인과 정치인들이 거기 야약되어 있거든요 그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신도를 넘어서 정치 권력 현행 권력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정교 분리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와 이거 진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진짜 심각하게 들었어요 저는 현타가 왔구나 네 완전히 진짜 현타가 와가지고 야 내가 이거 왜 이거 뭐 하고 있나 내 인생은 뭐냐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니까 풀러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시민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딱 귀에 박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요 어찌 됐고 우리가 박근혜 쫓아 냈잖아요 시민들이 움직이면 눈치라도 봐요 물론 지금 윤석열이 눈치도 안 보지만 그래서 아 세상을 바꾸는 건 교회가 아니라 제가 또 이 말 했다고 또 너한테 나한테 무슨 시비를 걸던데 교회가 뭔 놈의 세상을 바꿔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거나 해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시민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럼 정치하셔야 되겠네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 뒤를 따라서 일단 일제시대 때부터 세종교는 야합했습니다 아 물론 그렇죠 그리고 오직 그 당시 제대로 얘기한 건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이 그때는 이러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우리 쉽게 말하면 조선 땅에 종교들은 다 일제를 찬양했었죠 특히 불교는 일본 불교에 의해서 조선시대 때 천민이었던 그 입장이 이 사대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즉 일본중이 그 당시 얘기를 해가지고 그전까지는 사대문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이중들이 천민이라서 근데 도성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해방 이후에 그러한 일본의 대처승 제도였는데요 대처승의 맥락을 읽는 이 집단이 절은 옛날부터 좀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렇게 그런 어떤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제사를 막 나눠준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점에서 대처승과 비구의 싸움을 붙여버립니다 이승만이 이 절을 방문해가지고 아니 왜 절에 애들 기저귀가 있어 이거 안 돼 청정승이 해야 돼 막 이래가지고 그때 주류는 이제 대처승이었는데 일본의 그 맥락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극소수였던 이 비구들이 이 정치 권력의 힘을 받아서 이거 끝없는 이제 이 몽둥이 들고 싸우는 게 진행되고 결국은 이 대처승들의 절을 다 접수하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불교는 약간 이렇게 순조롭게 간 게 아니라 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흥망성세가 확확확 바뀌었던 그런 좀 근대적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 교수님 설명도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주는 데는 이승만이가 1단계로 추웠고 미국의 도움으로 그 다음에 2단계로 이승만이가 예를 들으면 불교를 장악하는 의미에서 대처승을 약화시키고 독신승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서 불교의 지지를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도르하고 계신교는 적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종교 지배층들의 환심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정치적 그 표현을 정확히 하면 그렇게 이제 청정승과 싸움을 시켜서 불교의 지지를 얻은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어떤 지지 기반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왜냐면 이승만이 막 도와가지고 자기네가 저를 다 뺏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후부터는 정치 권력에 아주 야합하는 형태가 딱 안정이 돼 버려요 아니 근데 저는 독립 이후에는 뭐 충분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일제강정기 시절에는 일제강정기 때도 지금 세종교가 다 야합을 해가지고 일제에 보유을 했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절의 종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녹여가지고 비행기 만들어라 막 복랍하고 이런 놈들 왜 그랬대요 친일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회주의자들 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모든 종교도 결국은 그때 당시의 권력은 누굽니까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권력에 무릎을 꿇고 야합을 해줘야 거기서 또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얻는 게 있고 아니 근데 기독교는 얘가 외국 종교니까 그렇다 쳐도 불교는 불교가요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일본 불교 그 당시는 일본이 자기 나라인 거죠 이놈들한테 종교 권력자들한테 얘네들은 특히 천민으로부터 자신들을 이렇게 사회적 지위로 올려준 일본 불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지식인은 그래서 다 일본 가서 일본 불교를 배우고 대처승제도 한용원도 사실 대처승제도 옹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의 뭐랄까 본인 불교의 존립에 너무나 큰 은혜가 일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서 심지어 절의 종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녹여가지고 무기 만들어라고 공납하고 비행기 만들었다 막 이런 그 당시 기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친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부 혹은 나쁜 놈들만 했다 정도가 아니고요 친일은 진짜 뼛속 깊이 팽배해져 있었던 분위기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 지점에선 그게 친일이냐 근대냐 현대냐라고 그게 아니라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절의 정치 권력과 늘 야합한다는 점이 관통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변하지 않아요 그게 핵심은 뭐냐 기회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일제에 부역했던 애들이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북한에서는 일제를 정리하려고 그랬잖아요 친일파들 친일파들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북 청년단이 왜 생겼냐면 걔네들이 다 친일하던 놈들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너 친일했지 하면서 재산도 뺏고 뭐 하려고 하니까 걔네들이 도망쳐 내려왔어 근데 지들 재산이 뺏겼잖아 열받아 그러니까 반공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공 마치 자기들이 어떤 사상과 이념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익 때문에 자기 뺏긴 것 때문에 승질나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친일이든 무엇이든 지금도 마찬가지죠 못된 놈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의 소신과 가치관이 없이 다 기회주의자들이잖아요 정치인들도 잠깐 그들도 소신과 가치에 의한 거죠 그들의 돈 그들의 돈과 장기장의 알겠어요 그게 소신인 거예요 내 주머니가 소신이에요 그렇죠 그들도 소신과 가치 따릅니다 지금 시청자들께서 아니 해방 그때하고 지금은 시간이 70년이 넘었는데 지금 종교 지배층의 행태하고 해방 때하고 뭐가 연결이 될까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해방되고 나가지고 북한에서 우리 양목사님이 잘 설명하셨지만 북한에서 돈이 많은 일부 개신교인들은 남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북한에 남아있는 개신교인들도 있었어요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회주의 사상을 기울었어요 그래서 월남은 그 개신교인들은 이제 사회주의를 싫어해서 좀 내려온 성격이 강하고 북한에 남아있던 개신교인들은 사회주의에 좀 호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미군정이 이 양쪽 개신교인을 분리해서 처리했습니다 일단 남한에 온 사람들은 그 방공사상을 북돋으면서 해방전국 또 이승만 전국에서 사삼사건을 탄압을 개입시켜가지고 남한 사회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개신교인들의 그 존재 근거를 좀 도와줬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회주의에 기울었던 개신교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미군이 신천 학살 사건이라고 6.25 그 와중에 그래서 북한에 남아있는 개신교인들을 상당수를 몰살시켰어요 그래서 남쪽 개신교도들은 이렇게 좀 도와주고 북쪽 개신교들은 좀 이렇게 많이 죽이고 이런 걸 통해 개신교의 판도를 받고 났어요 그럼 카토릭은 어떻게 했느냐 카토릭은 일제시대 때 완전히 자발적으로 친일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시대 교황청에서 이 조선의 이쪽 한반도의 카토릭 신도는 일본 도쿄에 있는 주일본 교황청 대사의 명령과 실시를 받으라고 훈령이 내려왔어요 누가 그랬어요 교황청에서 교황이 누구예요 제가 지금 살아있어서 혼내라는데 돌아가서 좀 한마디 하려고 그래가지고 일제시대의 조선 천주교회는 교황에게 충성하고 교황말을 따른다는 그 빌미로 친일을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행위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전혀 항일운동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카톨릭은 교황에게 좋고 불교는 천민에서부터 지위가 올라갔으니까 너무 좋고 개신교는 김알란 박사 포함해서 개신교 도체 왜 그렇게까지 친일했는지 난 참 귀가해요 이거는 개신교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친일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개념인데 그런 것 같은데 일제 36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친일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반일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독립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었죠 중간에 돌아서죠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진짜 독립이 될까 이건 틀렸다 그 같아 그렇죠 글러먹었다 내가 해도 소용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벌써부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시위 토요일 집회 나간다 그래서 촛불 집회 나간다 그래서 바뀔까 이런 분들이 벌써부터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나가서 정치판이 바뀔까 이러면서 안 나가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무슨 생각합니다 진짜 교수님 진짜 사심방송을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시청자 중에 깡세님이 최감독 지금 비행기 타고 나갈 기세 이랬는데 제가 교양청에 항의방문 가고 싶은데 출국금지라서 비행기 체크인이 안 돼요 출국금지라 출국금지 못 가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 그러니까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우리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서 밀정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내가 독립이 될 줄 알았으면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그 말조차도 기회주의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그래요 우리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기가 머리 굴려서 결과를 따지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라면 묵묵히 과정에 동참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저는 우리 촛불집회도 마찬가지고 현 정치 상황에도 그렇고 이 세상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권력자들은 늘 당장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거를 신도들에게 주입시켜서 자기만 자기의 어떤 형태로만 가둬놓으려는 이걸 우리가 극복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 방송이 그걸 극복하자고 노력하는 것이고 저는 국내 어느 종교건 이 정치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지금 아니요 오늘 얘기를 잠깐 듣다 보니까 단순히 정치 권력만 바꿀 게 아니네요 종교 권력 자체를 맞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대통령 해가지고 종교로 싹 재산을 모수하고 그러니까 종교에 종교에 걸맞게 종교가 돈이 왜 필요해 종교가 재산이 왜 필요해 최저임금만 주자고요 최저임금까지는 그런데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교라고 하는 거는 공적인 영역인데 왜 재산을 자기들이 소유해야 됩니까 라고 설득을 시켜서 재산을 싹 구겨야 돼요 아니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종교단체가 사회의 어떤 좋은 일이라면 자산은 필요하겠죠 중요한 건 종교 집단들도 사회 구성의 한 단위라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구성 집단으로서 세금을 내면 돼요 투명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저는 뭐 어느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야 종교가 이러니까 싹 쓸어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신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고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뭐 헌금이고 뭐 보시고 뭘 받고 다 이런 걸 하는 거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서 이걸 공격적으로 씁시다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반대하는 놈들이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감면 갈수록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사회가 돼가는 거 이번에 12구 참사도 그렇고 아무도 책임 안 주려고 하고 말단에만 그냥 책임 물어서 잘라내고 이 정도만 하려고 하잖아요 이상민 장관은 오늘까지 나가라 했는데 지금 갔다 부터 얘기도 없고 반대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이면 최소한 이게 무슨 법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도덕적 책임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동훈 저 아침에 전화 받았잖아요 100미터 이내에 적금 금지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하지 말아야 돼 한 달 동안 저는 한 달 동안 이미 이제 긴급 조치가 내려졌으니까 한 달 있다가는 옆에 딱 붙어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자꾸 누르면 누를수록 추구금지 풀리면 저는 땡빛을 내서라도 어디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장관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민사회로부터 언론으로부터 그렇죠 관리감독을 받고 감시를 받아야 될 것도 자기의 의무인데 생무죠 왜 말도 안 되게 지금 자기 가족들 전부 다 해요 자기 가족들 이름 다 올려놓고 와마한테도 접근하지 말고 이걸 저한테 지금 보내놨단 말이에요 아침에 이게 저희가 언제 갔다 왔냐면 일요일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요일이잖아 벌써 이 긴급 조치가 내려지고 당장 전화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 결국 이런 게 공권인력의 남용이죠 이러한 책임지지 않는 자세 개검의 나라죠 개검의 나라 그러니까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종교판 표현이 종교 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는 치외법권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정치 너희는 우리 종교의 무책임 무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 그 대신에 우리는 정치 너희들의 잘못을 일체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종교 불리의 사실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죠 북한하고 했던 7.4 남부 공동성명인가 그게 그거잖아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너네는 늘 상호 불가치 우리는 우리끼리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일 우리 국회나 정부에서 각 종교단체의 세무조사도 면제하고 세금도 받지도 않고 뭐 하겠다고 각종 특혜를 쭉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각 종교단체에서 우리는 특권 필요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사회 조직의 일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겠다 하고 말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안 되는데 더구나 우리에게 특혜를 달라 뭐 세금을 내지 말라 이런 거 정말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그게 또 왜 세금을 안 내도 되게 돼 있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권력자들과 종교 지배자들과 권력이 실제 정치 권력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지금 국회의장 하는 양반 아니야 그 양반이 김진표 그 양반이 나서가지고 나쁜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양반이 나서가지고 교회 세금 내는 거를 다 그냥 막았잖아 막았단 말이에요 민주당이라고 그러면서 자 그래놓고는 무슨 놈의 정교 불리냐고 이 썩어빠진 것들이 그럼 말을 했으면 지키든지 말 그대로 하든지 목사님 팬 한 분 오셨어요 여기 앉아서 뭐 하시냐 그러는데 윤석열 태진은 다른 분한테 맡기라고 뭐라고? 그러네 윤석열 태진은 다른 분에게 맡기시고 본연의 길로 돌아가세요 이게 내 본연의 길이에요 그렇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선지자가 뭐 했는데 저분이 이 방송의 앞부분은 안 들으신 것 같아 뭐 뭐 아니 저도 오늘은 이제 영장이 아니고 문서에 보니까 최영민 기자라고 돼 있던데 저는 기자이기도 하고 사진작가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아빠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그냥 일반 시민이기도 해요 이 모든 캐릭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저 최영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다양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하나 달고 있으면 목사님만 해야 돼요? 책은 성경만 보고 살아야 돼요? 노래도 하지 말아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 안 되고 거기서 차정고만 불러야 돼요? 그게 아니지 왜 그럼 그 선생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지 누구나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 종교 지배자들의 장난과 농간에 철저하게 세뇌된 분인 거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해설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 몇 개 생각납니다 하나는 불이한 세상에서 나 혼자 천당 가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봐야 된다 단단히 잘못됐다 또 하나는 정치는 사랑을 종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이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정리한 게 좀 종교는 결국 이 세상의 내유를 사랑해라 힘들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한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우리가 선정이라고 말을 표현하지만 국민들을 정말 제대로 보살피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 종교와 정치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종교에 참여한다 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한다 이것은 어느 진영이건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악용되는 즉 신도들을 정치로부터 무관심하게 만드는 이 지점에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정치 혐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돼요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양 목사님에 대해 지적하신 분은 정치 혐오를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치라는 건 더러운 놈들이 하는 거야 우리가 진짜 딱 그 말하고 싶었어요 신도가 그 하이틀이 더러운 거 왜 목사님 같은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 혐오가 이러한 어떤 정교 분리라는 점과 만나서 우리를 완전히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에만 눈 떠 있는 기회를 보는 자들은 저쪽에 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건 권력이 아부해서 자기는 정치에 관여한다라고 말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들이 신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라는 걸 떠나서 당신이 믿는 종교의 지향점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함께 던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양 목사님하고 우리 우 교수님의 권해와 설명을 좀 뒷받침해 해주기 위해서 보네포 목사하고 예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보네포 목사는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단에 들어갔다가 암살도 못하고 바보같이 붙들려서 이렇게 처형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미친 운전사가 버스를 몰아요 그래서 사람을 치워 죽이기도 하고 부상도 입혀요 그러면 우리 목사가 하는 일이 죽은 사람 장례 예배드리고 이 가족 위로하고 이거에 그쳐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이거죠 여기에 무슨 다른 이데올리기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또 하나는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예수도 정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는 조용히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웃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완전히 개인적인 윤리를 강조한 평범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 좀 더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활동에 나서야 되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게 갈릴레아에서 예수가 주로 한 활동은 억압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행동이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기적 병고친 거 마귀 쫓은 거 가난한 사람하고 밥과 술을 먹은 거 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좀 나눠준 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아 활동에서 예수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억압받는 백성을 위로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억압하는 사람과 싸워야 된다 이걸 나눠 했어요 그러니까 억압받는 백성을 계속 위로해 주기만 하면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나오는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면 그러면 억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억압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갈릴레아 활동을 마무리하고 억압하는 사람하고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해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런데 제자들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라도 죽겠다 나라도 그냥 촛불 덩진 나가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서 억압하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가 하는 일이 억압받는 사람을 위로하다가 억압하는 사람하고 싸우러 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버네퍼 목사도 그 미친 운전사에게 희생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목사에서 미친놈을 끌어내는 일로 바꾼 거거든요 그게 우리 촛불 대행진이 하는 일이고 우리 우교수님 양목사님 우리 최감독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만일 여기에서 억압받는 사람을 위로해 주고 가서 같이 울어주고 밥 같이 먹고 그러면 돼지 뭐 뭐하라고 윤석열하고 싸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빨리 윤석열 끌어내 예를 들면 빨리 윤석열 끌어내야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하고 같이 울고 위로하는 걸로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이걸 말하는 거죠 한마디만 할게요 가끔가다가 김구수 소장님한테 성경을 잘 모르네 예수를 잘 모르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소장님은 교양님도 독대를 하신 대단하신 분이고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 소장님은 구약 신약 다 외우세요 한번 외워주세요 아니 저는 김건희가 구약만 한다고 하는데 김건희는 아직 그냥 하수예요 제가 구약 외워볼게요 구약 신약 신약 다 외우신 댓글 중에도 보면 스님은 내 안 모시냐 라고 얘기 있는데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스님 여기 나올 스님이 없어요 명진 스님 한 번 이런 데 나와서 결국은 조계정서 쫓겨났죠 그렇네요 스님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양 목사님처럼 계신교에서는 이런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 보면 훨씬 계신교가 괜찮은 거예요 자영업자라서 나간 점이 있는 그래 내 사람이 없잖아 다만 또 짜증나는 일은 또 있죠 지금 같은 이런 뭐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 때문에 사회 문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구에서 이런 논의가 필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이 종교는 당연한 거야 삶의 한 부분일 뿐이지 이렇게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거기에 종교 권력자들이 별짓을 다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참 이게 비극인 거예요 우리 부동식 군면제자님께서 이런 댓글을 주셨어 기도만 하지 여긴 왜 계세요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해 저는 제가 알기로 저는 예전에 기도의 은사가 있었거든요 맨날 밖에서 사고치고 집에 들어가면 죽었다 이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혼자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는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소망한다는 거는 문 잠그고 어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잡고 있는 게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 깎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최소한 내가 항상 그 생각을 놓지 않고 내 소망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다짐이고 실제로 해야죠 뭔가 그런 기도가 돼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그렇게 진짜 우리가 무릎 꿇고 갈망하는 기도는 언제 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삶에서 노력을 하는 것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윤석열 탄핵 혹은 윤석열 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냐고 그런 건 기도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할 수 있는 거 촛불집회 나가서 목소리도 높이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가서 연설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다 아니 토요일날 그냥 길거리에 길거리에 놔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말 시민으로서 촛불집회 나오시고 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종교를 얘기한다면 지금 이 종교 권력자들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맞아요 평신도들의 연대에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행보가 어때요 뭐 일단 제가 여기 불교를 얘기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12구 할로윈 참사에 대한 어떤 위령제 그거 보세요 윤석열이 데려가가지고 아무런 위패 영정 사진 없는 이런 데서 그걸 이 조계종 총무원이 자승이 그걸 한 거예요 아니 교수님 죄송한데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한민족 불교 역사에서 위패하고 영정이 없이 절에서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건 짝퉁이죠 아니 어떻게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아니 지들이 지들이 란다 아니 원래 위령제라는 건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무하론입니다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위령제를 지낸다는 건 사실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유족에게는 내 자식 누구누구라는 어떤 이 생생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항상 모든 위령제에는 위패와 영정 사진과 생년월일 다 해서 그를 부르며 호명하면서 위로를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그걸 없애했다는 건 이거는 생상조차 할 수 없는 위령제입니다 그런데 그 짓을 이 자승이 해서 주선에서 총무원에서 그걸 했다는 자체는 사기지요 이건 그럼 앞으로 불교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상 돌아가시면 불자들이 절에 이제 이렇게 이런 거 부탁하면 앞으로 영정위패에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거죠 아니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신도들이 불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해도 이런 짓을 하는 이 종교 불교 권력자들에게 대해서 이건 아니다 자식 너 막 머리 핑핑 기르고 그리고 이상하게 다니는 너 나가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신도 물론 또 거기 있는 중들도 물론 찍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정치 권력과 야합하고 정치 권력을 강화해주는 종교 권력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거를 신도들이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제가 예수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했는가 한번 해설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또 잘하면 어떻게 삶이 바뀌는가 예수처럼 여러 삶에 와가지고 억압하는 사람하고 싸우게 됐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시면 촛불 대응진에 오실 것 같습니까? 안 오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오죠 그렇죠 당연히 오죠 왜? 기도했으니까 저희는 이 방송 자체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목사님 비롯해서 소장님 그리고 교수님 다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저희 더탐사는 그냥 몸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의지들을 계속적으로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혹시라도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동조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불이한 일을 우리가 빨리 좀 사회를 선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가 방송을 하는 하나의 바람이고요 어떤 것도 나오게 되냐면 그러면 결국 정치를 해도 되는 건가에 대한 이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광훈 불이해야 되는 이야기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 참여하는 거죠 정치 참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은 정치 참여해야 된다는 거니까 정광훈은 또 자기의 어떤 신념으로 지금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를 들면 정치에 참여하느냐 팩트 여부는 이미 참여로 우리가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는 내용적으로는 따로 판단 기준이 따로 있잖아요 예술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억압자와 싸우는 게 옳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인간들의 삶을 위해서 참여한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가끔씩 했던 말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기득권자들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 잘 해먹고 잘 사셨어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 언제나 약자들의 편에 섰고 기득권자들과 싸우셨고 그리고 진리와 진실을 향해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정치 참여? 오케이 정광훈이 하는 정치 참여 그래서 500억을 부당하게 차 먹었어 이게 맞아요? 그러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그거는 결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자들의 편에 서려면 정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눈물 흘리는 자의 편에 서서 사셨기 때문에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기득권에 붙어서 살고 그랬다면 저는 그렇게 따르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제 이름을 예수라고 바꾸면 예수라서 따르는 사람은 다 저를 따를까요? 그건 아니라 결국 예수라고 불린 그분이 기류, 진료, 생명인 그분이 그분이 삶의 자세로 보여준 것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명접하고 따르는 거죠 그렇게 했으니까 기류, 진료, 생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 힘들고 소외된 분들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기본 자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정치 참여로 나타난 거죠 현실에서는 정치로 그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들께서 내가 이런 사안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하다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난감하다 그럴 때는 하나의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 이걸 한번 알아보세요 예수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알아보려면 예수의 역사와 삶을 쓴 보금사가 네 권 있습니다 마가보금, 루가보금, 마태보금, 요한보금 그러면 그 보금을 읽으면 돼요 그러면 그 보금을 읽다가 이거 해설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간다는 방법이 있어요 김근수가 쓴 책을 사무실 저 얘기 나올 줄 알고 다 오셨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성적도 있으니까 여기 책 이만하게 cg로 올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상상만 하고 추측만 하지 말고 나보다 좀 전문가들이 나보다는 예수의 행동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